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 중에서도 전공의 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속초의로원이 치료한 문을 닫는 겁니다. 다섯 분의 의료진이 있는데 전문의 두 명이 그만두는 겁니다. 아마도 전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업무 부담이 가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사건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초의로원. 지난해도 여러분들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웠는데 속초의로원이 언급실이 7일간 문을 닫는데 어제 오늘 시문에서 다 다뤘네요. 속초의로원. 전공기가 빠져가지고 너무 과로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나가버린 겁니다. 아니면 또 그 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그냥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보고 이러면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나가가지고 업무로드가 전문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일하다 하다가 뭡니까? 그냥 몸을 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 총 1만 명 확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획의 한 단면이 지금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죠.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현재 약물 중독 중증 외상 격혈 토혈 혈변 자살 시도 안과 이비인후과 모든 질환 및 외상 소화 이물 삼김 이런 거 지금 어떤 병원에서도 진로가 안 될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 모릅니다. 의료가 얼마나 파탄이 났는지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언론에선 정부 눈치 보느라 방송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예전 같으면 응급실 뺑뺑이라고 엄청 언론에 뿌렸을 텐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의료로 가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지금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분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료들은 맨날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또 그분들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속조 의료는 같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업무로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가해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책을 원인치시켜 가지고 사태를 진정시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 정부는 지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도 뭐죠 본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적당히 잘 요리조리송 저리조리송 해서 빠져나갈 국민이 많은 거죠. 응급실에서 의사와 응급구조사 관호사 등 4, 5명이 붙어서 1시간 동안 CPR 심장입니까 소생술 받는 숙관은 10만 원입니다. 개관절염 수술비가 500만 원이고 1시간 국수호 마취로 하지정맥력 수술이 600만 원입니다. 응급의학과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응급의학과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학계 1700명 행원으로 구성되는 회장분이 내신 성명서가 있더라고요. 이 분 말씀이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상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응급의학과는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사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10년 뒤에 응급의료 역량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의도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의가 사직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이 사직이 이미 4월 달에 예고가 된 겁니다.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총량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이 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와 연결된 모든 진로 역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환자 전원조차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응급의학과는 정부 스스로 응급의료체계를 무너뜨린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현장 요구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4월 초거든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자체의 역량은 물론이고 배후 진료와 최종 진료 역량까지 모두 망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진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소진되면서 진료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 타격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옵니다. 의과대학 정원정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했던 한 전공의는 누가 봐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전공의가 전문의들이 탈전에서 속조 의론을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그만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아무도 안 다루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빠져서 전문의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걸 누구도 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이게 얼마나 딱한 일인 겁니까 4월 7일 날 이야기니까 5월 7일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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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상황이 그동안 또 아까 됐겠습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이러면서 속조 의론의 전문의 두 분이 응급실 전문의 두 분이 그만둬버린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모르겠다 이야기죠. 누가 봐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2월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5년의 10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고 응급 의료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응급실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역사상 어느 여러분들 성군도 할 수 없던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다 표현을 앞설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겁니다. 의료현장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언급 의료 붕괴를 잠시라도 막을 단기 대책은 없습니다. 수련과 진로 현장을 떠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500여 명에 달합니다. 누가 봐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 역할을 대신할 방법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응급의학과 이야기겠냐요. 충부외과는 어떻겠냐요. 신경외과는 어떻겠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일에 국한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럼 우리가 다 대학교육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면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못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기가 자발조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태에 완전히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에 쓴 돈이 4월까지 5천억이라 하는데 이 돈이면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급 근역 외상센터 두세 개를 지을 돈입니다. 사태 발생 이전에 이 돈을 필수 위로 현장에 투입했다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정말 무능합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느 사회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찬찬히 분석해 가지고 가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자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실상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필수 오일을 보냐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2, 30년 동안 세금을 꽂고 밥을 먹고 산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댄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모는 그렇겠냐 국방부는 어떻겠냐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세금 먹는 그냥 충들로 차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 한국이라는 사회에 공공재를 다루는 분야의 사람들의 경쟁력과 태도가 다 이번에 까발개진 겁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게 되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훤히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는 무능력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전공의가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그냥 돌아오라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돌았었는데 욕한다고 이러면 돌아오겠습니까 좀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존을 퍼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국립대학만 4조 정도 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 겁니까 남은 의료진과 환자 고통을 외면하고 전공의 복귀만 주장하는 무능력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가 2월 의료사태 발생의 한 게 뭡니까 전공의 돌아오라 전공의 돌아오라 진로유지명령 전공의 사표수리명정 의과대생 휴직처리금지명령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뭘 했습니까 이미 인턴이 임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언급의학과는 전공의 부재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언급환자는 전세계를 태울 수 없습니다. 언급의로는 이미 이전 수준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시간 끌기를 중당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피 땀을 흘려 지킨 언급의로 체계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백지하고 의료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진지한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발표한 언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수련병원이 언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퇴 이전 대비해 30% 이상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게 4월 상황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현재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전공의는 돌아오고 교수는 나가지 않는 것 말고는 없는가 보시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의와 협의를 한들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불가능한 겁니다. 명령해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협박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명령하고 협박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보시죠. 이게 간단한 여러분들 한 어머님이 남긴 이야기지만 언급의학과뿐만 아니고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예고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은 본과 1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의학과를 전공한다고 해부학 실습하면서 몸을 기정한 분들에게 감사함에 더욱더 확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료사태가 나고 국민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국민들이 욕하는 걸 보고 무섭다고 휴학을 사인해달라고 왔습니다. 저도 고민 없이 사인했습니다. 지금은 의학공부를 관두고 관두더라도 제가 말리지 않았겠습니다. 아들도 이제 언급의학과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왜 희생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아들 마음이 돌았었습니다. 관료들은 마음이 돌았은 걸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한국의 관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리가 자리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동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인을 다인의 입장에서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에서 전공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거나 자기 집에 이름대로 의득과대학 학생이 있으면 학생 입장에 생각해보는 그런 소위 자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능력들이 거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료 생활이나 검찰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냥 명령과 지시를 내는 데 익숙하지만 타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거나 타인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주 익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윤 대통령 큰일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컷이 난 겁니다. 윤 대통령 정말 장한일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꼰대 세대들은 한국의 필수 의료 인력이 이제 공급되지 않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겁니다. 이제 수술 못 받을 겁니다. 아주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런 큰일을 했는지 내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을 저렇게 살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고객을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객을. 저분들은 고객을 평생 동안 대해보지 않았겠구나. 항상 갑이었을 테니까.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과장 국장 실장을 올라가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뭡니까 갑을 간 게 있었기 때문에 갑이 있었고 대통령은 항상 피의자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갑이었던 거죠. 저분들이 고객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그게 내하고 그분들의 차이구나 고객을 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구나. 저 양반들도 참 안 된 사람들이구나 고객을 대보지 않았으니까 고객을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 국민들이 저렇게 아무리 정책 목표가 여러분들 숭고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숭고하고 위대하지도 않지만 저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뭡니까 그냥 명령 일변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저는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수술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고 대기 시간이 무진장 길어지겠구나. 이게 보시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총량 관리 그냥 숭관리 여러분들 관리해가지고 의료비 지출만 여러분들 관리를 해왔지. 진짜 자원이 배분되어야 될 어제 여러분 소화과 위기 소화외과 위기를 다루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사실 놀랐습니다. cpr 소화 심폐소생률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건수가 줄어드는데 사망률이 늘어난 것은 완전히 뭐죠 기반시설 소위 소화의 이름 언급처치 시설들이 완전히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력투자든 기자재 투자든 간에 한 분이 남기셨네요. 소화과를 잘 아시는 분 같으니 소화 위내시경도 의사가 없습니다. 소화 수술 및 중환자실 운영하기 힘든 것은 일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면서도 숙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소송 빈도와 소송비가 딱히 높습니다. 이와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소화 중환자실 의사들이 대거 구속된 이후에 무혐의 판결을 한 사건이 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소화과 현실을 잘 아시는 씨에스타 님이 남기신 이 짧은 한 세 문장 정도가 현재 소화과 같이 한 현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분야가 낮은 숙가 돈 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과잉 시간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비 부담 이건 겁니다. 이걸 보면 한국 의료는 좋은 시절이 다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 분야 하지 않습니까 바이탈학가는 그러면 생명을 다루는 분야 같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숙가 문제 그다음에 전공의가 여러분들 가지 않는 문제 의료 소송 문제가 있으면 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서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정하고 인당 부담률을 필수 의료가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리거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총량 관리만 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꽉 쥐고 있어 가지고 면피나 하다가 여러분들 2, 30년을 보내가실 게 이 모든 분야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여러분들 거의 톱 수준이고 모든 여러분들 어른들이 생명이 지금 80살 전 사람이 90살고 평균 수명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 투표권이 없고 발언권이 없다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심폐소생률 여러분들 사망률이 다른 나라는 다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들 1년에 6.7%씩 올라갑니까 그런 이런 숫자를 보고도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고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른들이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조선이나 중앙 동화 같은 기자들도 그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소화 cpr 심평소생률염 사망률이 이례적으로 매년 증가 출시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을 살리게 한 인프라 투자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력이든 간에 그러니 참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면 한 분이 말씀하신 위내시경 의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 병이 걸리면 애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투표권이 없죠 대모할 수도 없고 아주 귀한 말씀을 넘어 주셨네요 명심하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소화 영화 미숙화 진로 수준은 따라올 나라가 없는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숫가에 1위가 됐던 건 뭡니까 의사들이 똑똑했다는 거고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대한민국 의사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욕을 뭔가 바가지로 여러분들 의사들 함께 여러분들 쳐부은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외상을 여러분들 심리적 외상행위를 가하기 때문에 저처럼 여러분들 멘탈이 좀 강한 사람 모를까 그걸 보고 심장의 우대가 병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의사놈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가 여러분들 의료교로 간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을 한 사회에서 여러분들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간에 1% 안에 든다는 이야기는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겁니다 노력만으로 1%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노력만으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료계의 자원이 배분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냉정하게 좀 이해를 해 왜 대한민국의 수명률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올라왔습니까 의료 수준이 높아져 왔다는 겁니다 의료 수준이 숫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의료 수준이 계속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외과 의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학교에 할 텐데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한 문장 대한민국의 소화 영화 미술화 진료 수준은 세계 톱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의과 교육 못 받습니다 제 동기가 실심된 말에 아마 그 당시에 제외동표에 무슨 특례 입학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한 동네 친구가 꽤 괜찮은 의과대학을 갔지만 공부를 못 마쳤거든요 공부가 그렇게 힘듭니다 저는 이런 의과대학 공부를 보면 그냥 머릿속에다가 뭡니까 그냥 용어를 그냥 쑤셔 넣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유학 때도 학부 교육에서 이런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치열한 가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를 이렇게 나무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앞뒤를 재고 물리를 터득하고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께서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소아가 텍스트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성인과 다르고 훨씬 어려운 것이 소아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한 기업의 여러분들 막내 아들도 서울대 여러분들 소아병동 소아내과라고 그러네요 병 때문에 평생 어린 시절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노소영 씨 이야기입니다 노소영 씨 여러분 인터뷰를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낮은 데에 있었던 경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가 이런 병이 걸려 가지고 그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그냥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 몸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누구와 함께 매달릴 겁니까 서울대 소아내과에서 여러분들 소아당뇨를 담당한 교수님들이 그 사람을 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은 한 사람 아니고 매년 그런 뭡니까 그냥 전부를 의사들한테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돌팔매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대학병원에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장기 체류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성인과 다르고 훨씬 어려운 게 소아과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소아과는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없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아과 지원 기피가 되고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얼마 전에 소아과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 규정에 소아과 필수를 빼자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제 소아외과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다뤘던 내용 이렇게 현장에서 좋은 이야기를 남기신 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